오늘 우리 침대 아 진짜? 오빠도 여기 있자? 네 리랑 같이 자? 응 우리 우리라고 했잖아 지금 내일이 결혼식인데 진짜 내일이 결혼식인데 세신랑 세신랑 린이에요 리동생 린인데 영상에서 한 번 나온다 이게 오늘 미리 결혼식 하기 전에 내일 결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식전 행사 같은 거라고 하더라구요 리아 오빠랑 여기서 결혼하고 싶어 뭐? 오빠랑 여기서 결혼하고 싶어 뭐? 뭐? 결혼식? 많이 준비해야돼 맞아 그렇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하 공부해 다음에 우린 할거야 알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저희가 꼭 결혼할 수 있도록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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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더 많아? 응 고마워 과연 또 액팅한다 지금 결혼식 전화제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야 애기 놀리지마 야 애기 놀리지마 야 애기 울어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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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요 야 애기 울어 야 애기 울어 야 애기 울어 야 애기 울어 야 애기 울어서 이리 SJ 전화가 존재잖아 야 애기 울어 배터남말 많이 알아? 배터남말 많이 알아? 배터남말 많이 알아? 오빠가 애기아리에 가 안녕 여기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어요 테이블마다 약간 그룹이 있어요 우드어른 어르신분들 계시고 여기는 젊으신 분들 가족들과 행복한 분위기가 딱 느껴져요 여기는 애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을 항상 주는 니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내일 배터남말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배터남말 네 제가 배터남말 네 배터남말고 네 배터남말고 네 너무 행복해요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제가 배터남말고 제가 배터남말고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배터남말고 배말고 배터남말고 배터남말고 아 너무 아름다운 봉집 neural 오케이 아멘 이곳은 고기, 수고기도 있고 돼지국이도 있고 수국이 더 많아 스프링롤 대박이네